희귀 무색 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탐손 탐손엔 못참지 정의로운 돛 불구를 일색입니다. 끝 황금우산 맹고 자비 알약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탐욕의 손 만한 겹구만 윙붙 탐욕의 손 만한 겹구만 요거 같은데 탐욕의 손 만한 겹구 탐욕의 손 만한 겹구 탐욕 안 떴으면 열의를 일색입니다. 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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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돈주는 몹이 두 마리나 50골트 50골트 유예 지뮤 지뮤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번 턴에 축복을 발동했으면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주어팸 아 탐손각 안받네 공격을 받을때 활력을 얻습니다 피를 10주고 두장 세장을 뽑습니다 돈내나 돈 꼭 간절한 기도 카드를 한장 선택하고 나머지 카드들을 버립니다 사용할때까지 축복이 발동됩니다 권능어 권능어하니까 뭐 생선 이런거 같네 권능어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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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웬만해서는 기계학습보다 좋네 트루 한개 개꿀 코스 어디서 한개 남지 모범의 형상 종자 모범의 형상 종자 모범의 형상 각이네 처음 축복을 발동했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연인데 연보다 좋네 로그게티 탐, 손, 나이스 이거 두 개 쓰면 두 개씩 생기나? 신성 나 이단거 왜 쓰냐고 신포급 이런거 이제? 오 오 관련된 카드만 더 모으면 되겠다 열이 또는 용맹을 새길 때마다 가져옵니다 피해를 오주고 열이를 새깁니다 열이 덱이다 열이 덱 정신작업 아까 그 두 장 꼽고 한 장 제거합니다 그, 어 여기 있다 근데 저거 일반 카드인데 딴 거 먼저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열이 rias 오 이켱 크아아아 정의가 제일 쓸모없어 열의가 부반 특성인거 같고 광역은 필요한데 그게 윽 열의가 쌓인다 빅 열의맨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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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영코카드가 있어야 이득을 볼텐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뭔가... 그... 개가 떠야겠다. 병번신성 고대차 세트 개아프네. 반필했다. 개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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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한테 금속화 주는 캐릭터 이놈 시키되 노예를 작업하러 혼주를 내주지 물론 그 더러운 돈은 내가 가져가서 좋은 곳에 쓰는 걸로 정의와 불굴의 효과가 증가합니다 아 이게 있어서 정의가 쓰레기였구나 정의가 단도인 이유가 있었네 밀어선 아님 이거 접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자극 카드가 너무 좋아. 사견. 빨리 쓰라기 카드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답답하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거의 클리어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아니야? 랑올리의 보승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랑올리의 보승. 랑올리의 보승. 랑올리의 보승. 랑올리의 보승. 랑올리의 보승. 5범. 랑올리의 보승. 랑올리의 보승. 랑올리의 보승. 랑올리의 보승. 열정 얻을 세월에 다 태우지. 랑올리의 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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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어치 영초 아 뭐야 이게 답답하네 이제 역채화 로 막아주고 사람 사람 저 사람인가 호로록 용살자 선동대 종자 종자영채화 종자영채화면 이론상 무한이네 이론상이지만 드로우 운이 좋으면 첫 턴에 41대 맞으면 가는건가? 도움내가 스팸 용살 무대 이스 문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75볼드 개굴 아까씨 질렸어 절제 아 난 윙쿠츠 까먹고 싶네 실수했다 폭발 썼어야 했네 아 왜케 근데 템포 지금 너무 느리다 마다 퍼핑 덱인데 왜케 템포가 느리냐 아니 아까 템포 빠른 덱에서 원턴킬 갈기 고맙습니다 성스러운 타격 쓰면 되겠다 타격이 어떻게 성스러울 수가 있지 네 네 이건 사렴 1416골드 강활기 없어 됐어요 와 칼 하나밖에 수원 안하네 칼 하나밖에 수원 안하네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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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말고 저거는 센거 같던데 그 카카 빰따구 때리는거 카카 하다 빰따구 때리는 카드는 좋았었어 그냥 이거는 구린거 맞는거 같은데 열의를 새깁니다 아니 지금 그거 그거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자극인가 증신자극이잖아 노르카들 세일러문 모두 해보긴 해봤어 근데 그거 사운드가 사운드 귀갱 너무 심하던데 뭐 안 넣느니만 못한 사운드를 넣었어 원작 재현인가 원작 재현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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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라약해 정신 자금만 주면 되는데 개 답답하네 진짜 개 답답하다 돈은 또 왜 이렇게 많고 재련의 죽목은 왜 먹었댄 어휴 답답해 개 답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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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필요는 없지만 전투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굿 테이스트... 테이스티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 내가... 드로가... 썩어난다. 잡을 수 있겠지? 죽는 거 아뇨. 죽는 거 아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센 건... 맞는 거 같은데... 답답한 것도 맞는 거 같아. 호록...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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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하 하하 피시면 마우스 올려도 나올걸요? 아 즉신자가 왜 안나옴 영재와스카르 노루 노루 노오루 돈 겁나많이 남네 와 신성은 신성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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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한 목적 돈 돈 내놔 돈 톤 마부갑 어 깜빡했다 으 으 으 으 으 으 5 파워 카드 떡체를 얻는다 영체어가 안나왔어 영체어 아직도 3장이나 남았다 저거 다 쓰면 잡긴 잡겠지 저거 다 쓰면 잡겠지 어휴, 유예, 버즈업. 어휴, 지금. 성바퀴. 이게 진짜 뭔데 이게 손가락 쥐나겠다 방겜 영체화 안 먹는 게 나았겠다